정치부 이현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. 이 기자 오늘 말 그대로 전격적이었습니다.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안 후보 측 핵심 인사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단일화에 대한 당 안팎의 압박이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. 어느 정도였냐면 어딜 가나 단일화에 대한 질문만 쏟아져서 후보가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정면돌파를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해 어젯밤에 당 지도부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럼 안철수 후보가 말한 여론조사 단일화 성사되겠습니까? 양당 간 이제 협의는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 윤석열 후보 측이 워낙 강경해서인데요. 윤 후보 측 이야기로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윤 후보가 4, 5배 앞서는 상황이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방식으로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. 한 관계자는 이 여론조사 단일화는 시간을 잡아먹고 정권교체 당위성을 지워버리는 악마의 초대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.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에 극구 손사례를 치던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 안으로 스스로 들어온 이상 극적인 단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이 때문에 안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대표 같은 중량급 인사가 안 후보에 대한 물밑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습니다. 당 내에서는 올 것이 왔기에 뭐 담담하게 가자 이런 반응과 그동안 안 후보에게 통합정부 등으로 공을 들여왔는데 결국 야권을 택했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안 후보와 윤 후보 사이 이 조건 차이로 단일화가 성사되긴 어려울 거라면서 양측의 후속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시은입니다.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